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오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센터장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된 지 한 2년 정도 된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가 설립하고 2020년부터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연대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남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들, 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이 조직들 간의 협력을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사회가치 실현이라든지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지는 여러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컨설팅, 또 주요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사회적경제 포럼과 대화마당, 또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성장, 또 후회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 도내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이렇게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좀 났는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숫자만으로 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어쨌든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센터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비 등 직접 지원을 한 1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총 382회의 상담 및 컨설팅, 또 80회 이상의 영양 강화 교육, 그 다음에 공공구매 박람회에서 공공기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231회 정도 매칭을 해드렸고요.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공론화 작업을 한 22회 정도 한 것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는 이 센터와 또 도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상생, 발대식도 가졌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프로젝트 상생은 한국 서부발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은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참여기업들이 확정이 돼서 그 참여기업들과 함께 8월 10일 날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공기업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환경과 사회를 고민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데 프로젝트 상생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 사업으로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친환경 마켓 지원,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는 사회공헌활동, 그 다음에 충남의 사회적경제 IR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상생은 지난해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상생을 통해서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 신규고용 창출, 창업과 사업자금 연계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프로젝트 상생이 올해가 두 번째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증가와 신규고용 창출, 사업자금 연계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난해 프로젝트 상생 운영 현장에서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센터가 민간이탁금만으로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1,500개가 넘어가거든요. 이 충분한 지원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혁신적이거나 실험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하는 역할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간판 사업이 프로젝트 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상생을 통해서 작년에 충남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IR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컨셉의 신제품 개발, 패키징 개선 등이 이루어져서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IR 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였나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기업 홍보 대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엔젤투자라든지 임팩트 투자 등 본인들의 사회가치를 잘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후원을 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 홍보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충남에서는 작년에 이 프로젝트 상생을 통해서 최초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게 경제 이윤을 넘어서 일단 상생과 나눔을 좀 실현하는 그런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작이 돼서 자리를 잡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지? 초기에는 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에 집중을 했었다면 지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분야 또는 일반 시장경제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사각지대 사업들을 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실적만으로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알려지고 평가받는 데에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농촌의 마을 만들기 분야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통로로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농촌마을에 어느 면단에 술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농촌마을에서 술집을 운영한다든지 지역의 청년들이 부족한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을 정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 등을 유통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들에게 공동체놀이라든지 생태놀이들을 프로그램미화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의료생역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도 있지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우수사례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 입장에서는 다 우수사례여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통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2년 6월 기준으로 그 돈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1559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288개 정도가 되고요. 마을기업이 181개, 협동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협동조합이 104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47개 이렇게 해서 총 1559개가 되는 건데요. 중복지위인 곳도 있고 슈페업인 곳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2012년, 10년 전인 2012년에는 172개였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양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 문제들, 또 지역 농촌의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선곡은 매출의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적정 규모로 지역 공동차 안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를 좀 꼽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친환경 제품들을 월 고독 서비스 형태로 판매를 해서 발달장애인들을 한 4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논산의 발그레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스티로폼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종이부표 개발로 대체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천안의 K-PAC 주식회사가 있고요. 굉장히 평범하고 작은 농촌마을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험관광지가 된 청양의 알프스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몇 번 짚어주셨지만 매출 실적으로 지금 평가돼서는 안 되고 물론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긴 하지만 또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회적 경제 기업도 물론 사회가치 실현이 일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기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기업 내 갈등 관리 또 홍보 같은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센터에서 대상자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 노무 등 기초 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보완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임팩트 투자 정보라든지 공모 사업 정보 등도 잘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서는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도약을 위해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센터장님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요?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요?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 경제 정책 초기에는 양적 성장에 주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게 필요했던 시절이고 또 그게 또 일정하게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해서 설립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탄탄한 조직이 처음부터 잘 준비되고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보다 많은 준비,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원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라도 제대로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계 기업이 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큰 지역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업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잘 지원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좀 더 큰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명 사회적 경제 생태기를 만드는 일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듣고 이제 맞춤형 컨설팅 등의 또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까요? 저희 센터같이 이제 현장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들한테는 현장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해결을 지원해달라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성장 단계도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 인력이 10명이거든요. 이걸 충분히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좀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경영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 센터의 인적, 물적 한계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사업 정보라든지 또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서 잘 구현해서 거기 페이지만 좀 접속하면 상당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올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성장 단계도 다 다르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제한된 인력이 다 이렇게 커버를 하시기에는 좀 무리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의 중소 상공인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야는 유통 팔로우 분야입니다. 제품을 또 잘 홍보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잘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자기 자랑을 잘 못하세요. 일반 기업들은 조금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잘한 것처럼 부풀려서 홍보에 활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스킬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통 팔로우라든지 홍보 부분에 어려움을 좀 겪고 계셔서 저희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시죠? 거기 가시면 따순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충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을 모아서 파는 전용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전 제품 30% 할인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따순몰을 검색하셔서 찾아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겪는 팔로우 유통의 고충이 조금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인데 조금 겸손하시군요. 우리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께서.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혹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소상공업이 3년 차에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39%거든요. 저희 사회적 기업들은 인증 후 3년 생존율이 91.8%나 됩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또 기업 경영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경영을 계속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인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획기적인 하나의 기획으로 단숨에 도약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도 경영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가치가 모두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또 더 큰 바다로 진입하도록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쌤 사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농촌의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활동과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소비는 그 자양분이 돼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공동체 복원을 위해 얼굴 있는 따뜻한 경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역 주민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헬로우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